자 힐런트 2일 히히 유물이 아니라 일반 유물 구슬주머니 야 배신줘 배신 배신하자 캐루 사일런트 배신 타타타 이정도면 턱벌레 잘잡았다 건무 연화 숨겨내기 나쁘지않아 Not bad 드루엘에 세상 수비 다 가져왔네 오야 세트메뉴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카드 한장을 제거합니다 수비시로 탈질 4댐증 3댐증 4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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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선택이었다 5댐증 4댐증 2댐증 2댐증 4댐증 3댐증 4댐증 4댐증 2댐증 2 왜 내려가지? 오리에라콘 떴으니까 잔상 나오겠다. 이런. 오리구르기. 지폭. 깨비. 도깨비하니까 저거 생각나네. 도깨비. 도깨비는 뭐 챙겨. 불쾌 걸어놓으면 잡기 편하겠다. 개꿀하라콘. 나뭇꽃도 못하죠. 불쾌하죠. 죽이고 싶죠. 근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죠. 행복한 꽃. 불쾌. 또 왜? 또 불쾌야? 슬라임인데? 그지하네. 어쩔 사일. 저게 공격력 몇이야? 18이니까 이거 쓰면은... 8 깎여서 10이고... 그럼 8 데미겠네. 심장 깨면 베타 아트라고 해검됩니다 심장 클 보상이죠 검무 슬 슬라임 잡으려면 또 돌에서 자야겠다 사일로 슬라임 잡는거 너무 고조리해 이렇게 하면 한대 맞나? 안맞네 고리알콘 개꿀 그러네 대신 귀여운 디펙트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디펙트를 좋아해 고개 꼬챙이 꼬챙이 별로 안좋아하는데 슬라임 잡을때 도움이 될거 같은데 꼬챙이님 어제같은거 꼬챙이 어디갔어 안돼 안 때릴수도 없고 때릴수도 없고 진퇴양난 또 디지컬 해야겠네 고리알콘 방어도 부셔 날라 그랬는데 고리알콘 발동이 안됐다 고리알콘 흠 mentale 고챙이 어디가냐 안 더 칠까? 안 더 치는 게 더 확실하게 잡을 것 같은데. 아이고... 사일런트야... 왜 이렇게 힘들게 잡니... 사일런트는 정말 전설이다. 룬 괴라미드... 왠전 룬 피... 역시... 소환술 성공! 내가 자네를 다시 데려왔지. 상점 빨리볼까? 300원 있는데. 이제 빨리 보면서 상점 또 나온. 힘을 올리는 자. 힘을 깎는 자.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이열한 타격. 대신 떴다. 그냥 태양계 가방 하자. 아닌가? 제거 나갈까? 제거 나자. 정밀... 발놀림... 고개뿔... 킥네뿔... 아이고 이뻐라. 상점 아저씨 다시 보니 선녀갔다. 아이 개가... 쓰레기 게임. 엘리트에 충분히 잡을만 할텐데. 엘리트 잡으러 갈래. 올강화.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보잉보잉. 고기나 쳐먹어. 와... 굉장한 사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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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연 포션. 귀지삐. 야 너 딱돼 임마. 으를를를를를를. 박. 감 떠간다. 딱때라. 비달. 생꽃 받아야됨. 생꽃 받아야됨. 어 접셋 어 접 이게 행복이지 아무것도 못하죠 효자손이 와가지고 그냥 아씨 맹꼬 날걸 장화 아니 에임마 이딴거 주지마 랩도 랩보다 유독이 나을거 같은데 어휴 아휴 공맥경화 문환장애 환영살인마 웰컴머더 약대 강화하고 싶은거 되게 많네 오예 쓰면 몇 데미지 쓰면 몇 데미지 우 어 벌어막을 수 있다 어 접싱물 어 접싱물 어 접싱물 ẫen 야비뿔 와우 엘리트 잡을 수는 있을텐데 강화하고 싶다 의단 환살 의단 펜꽃 생각하다가 구미한걸 놓쳤네 빼앗아 신경 엉 앉아도 충분히 잡을 것 같긴 한데 엉밀없이 내리기는 좀 그런데 내 정밀 언제 주는데 양쪽에서 내 불쾌 다 가져가네 정말 불쾌하다 놀아 잉밀 내 정밀 오케이 반대 맞고 앱도 쓰고 앱도 불쾌하고 반대 맞고 아야 반살 뭐해 반살 36 16 공포가 있으면 좋겠군 앵꽃 유령의 영상 불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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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초저열 양초저열 조개화석 흠 흠 흠 흠 흠 조개 예 소나 하여 네 인프레스틱 인프레스틱 저거는 독거로써 잡아야겠네 아 평상 쓰면 잡을 수 있구나 유독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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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안 나오나 엄둠이 극혐 엄둠이 극혐 극혐 엄둠이 엄둠이 잘 막네 두하로시특 유독 가스 보면 가스 가스 가스를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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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인공물 빼는데 200원 불쾌로 인공물 빼면 되니까 200원 너 비싸 공포 한살 이번 턴에 쓰는거 왠지 아깝네 의단 어차피 키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쓰면 프리패스 아무 고도 못하죠 폭포 보셔 쓰지도 않을 거면서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겁나 아깝네 심보 고약한가봐 우상 똥중 흠 하아 구상은 필요 없겠지 호호 포션도 저거 좀 탐스러운 포션인데 다음 강화 똥중강화일까 아니면 흠 이으 흠 흠 흠 흠 개같은 게임 요로 진짜 개그지없이 나왔네 아비지게 아 진짜 nii 미친 반살색 왜 저기있어 뭐하는데 거기서 뭐해 아 내 체력 진짜 체력 주네 열심히 아껴 놨는데 이렇게 드로 한 번 빙시같이 뜨면은 다 날아가 쓰레기 게임 퇴력같긴 뭐하냐 내 피같은 피 퇴력 오더 베개 아니 잠 못 잔다고 놀리는 건가 모두 회복 어떨까 나는 육강령의 감정을 조종할 수 있다 나는 육강령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좋고 총매 아 여기서 총매가 뜨네 아 여기서 총매가 뜨네 이 거지한테 타격 좀 치워줘 아 아 아 아 아 172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까 총매먹고 해서 탄필 먹을 수 있었겠다 타격지우기, 저주지우기 선택하기 쉽지 않은 수치는 양초로 지워지는데 왜 타격은 양초로 안 지워지죠? 어근가? 가격도 양초로 지워줘 신성 뽑을만하다 양성 치압 치약의 영상 치약의 영상 치약의 영상 치약의 영상 어쩔 핑핑이 패턴 한 번 우약하네 치약의 영상 파티비 b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발뺑이 너무 오피하 말도 안 돼 들겠어요. 모자랐다고 집안 저렇게 쓰냐. 아니 환살 저거 아유 진짜 아우 한두번도 아니고 계속 저러해. 알텍 맨 밑에서 뭐해 너. 우리 환살 리포 좀. 진짜. 얘 들어올세요. 왜 님 왜 저 톤부터. 아이 두 번째 톤에 왜 저래. 진정하세요. 까마귀 진정함. 고기심 해결. 까까가 좋아하는 의식용단 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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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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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아저씨 대사 쳐봐. 호호 그냥 쓸 걸 그랬나? 괜히 아끼인 것 같은데? 아씨. 대력 개손해봤다. 61딜. 환살 걸고 터뜨리면 되겠다. 아 힘 그만 깎아. 방선 1댐 됐잖아. 뱀. 뱀. 뱀 속. 와. 생방 처음이시라구요. 안녕하세요. 혹에. 혹 아니요. 안 써.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치약. 치약 형상만 잘하면. 잡을 것 같은데. 불쾌 있으니까. 불쾌로. 연타 막으면 되고. 복제 포션은. 발놀림에 쓰는게 맞겠지. 발놀림 아니면 유령의 영상에 쓰는건데. 어차피 연타는 불쾌로 막으면 되니까. 괴짜 같은 괸전. 불쾌 한 번에 써야겠네. 여기서 불쾌 쓰는거 너무 아쉬운데. 근데 버퍼 아끼려면 어쩔 수 없다. 수치. 완놈. 기사마와. 요아이. 이 땅에 비어있어. mobile quarter kazoo. 자, 그니깐 버리지는 않아. 습!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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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Shake! 무력화 인공물 깔 때써? 색입니다. 백. 형상... 형상을 나중에 쓰는게 나은가? 게임이 얼마나 길어지지? 이리 그렇게 살다오진 않을텐데... 근데 선택권 없어짐... 인공물 못갔어... 불쾌... 패 잡고 있으려면... 걔도 못쓰는데...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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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비치빛 짱박힘 프랑스 슬로니 공개 하나도 정상 짱박 정상 지상 이게 맞겠지 허접컷 딱댐 와우 심접수행 아이구야 힘들다 힘들어 171댓막은 조개화성님 감사합니다 턴당 0.01장의 저주를 없애준 푸른양초님 정말 하나도 안고맙습니다 오리아르콘니 일 많이 했지 제대로 안나오네요 죽은 심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있는 타격을 두려워할지니 두려운 것은 오직 내면의 타격뿐 죽음은 두렵지 않자 와 독고 27골드 78골드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안한거임 아 cy